0695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라이트론입니다. 라이트론, 은, 는 반도체 레이저, 포토 다이오드 및 양방향 송수신 모듈 등 광통신용장치 및 광개측기 등의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1998년 10월에 설립되어 2004년 2월에 코스닥 시장의 상장함 10g 쿨드 광모듈 제품군 확대 40g ftth 광모듈 제품군 확대 등의 신규 사업을 추진 중임 단기말 현재 전자감지장치 제조업체인 주 세형기술을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보유함 기업개요 대시광통신용 모듈 제조업체로 odl, 네트워크용 광부품, ftth, 광송수신용 모듈, rf용 부품 등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음 대시광통신 모듈 업계는 대만 슬래시 중국 업체들의 기술 향상으로 경쟁이 심화된 상태임 주된 수요는 sk텔레콤, kt와 같은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투자에 영향을 받음 대시ftth용 광부품이나 기타 전화기 등을 조립하는 임가공 및 위탁 제조업체인 주 세형기술을 연결대상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이동통신용 광모듈 및 초고속 인터넷용 광부품의 국내외 공급이 증가한 가운데 제품 가격도 인상되며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확대 대시의원가 부담 완화와 인건비 지급 수수료 등의 판관비 감소로 영업이익 전년 대비 흑자 전환 기타 수지 개선되며 순손실 규모 전년 대비 축소 대시 국내 5g 특화망 도입 확산 및 28GHz 대역 투자 개시가 기대되며 북미의 콤스코프 및 유럽의 인피네라, ADBA, 델타 등 해외 고객 사양 광모듈의 공급 본격화 등으로 외형 성장 전망 2023년 9월 6일 기준 장마감 라이트론의 시가 총액은 1415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라이트론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639위입니다. 라이트론의 상장 주식수는 2720만 5400아한 주입니다. 라이트론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라이트론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247.6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103.0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2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21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2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240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2.56배, 202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89억원, 마이너스 45억원, 12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96억원, 마이너스 85억원, 마이너스 7억원입니다. 라이트론의 재물을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62번지 41%이고 유보율은 350.69%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63.34이며 전일 대비해서 18.84-0.7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17.95이며 전일 대비해서 3.53-0.3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이트론의 2023년 9월 6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5,2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5,040원보다 16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5,388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라이트로는